올해 상반기 거둔 세금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올해 세수 감소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세수 결산 자료를 보면 1월부터 6월 세수 실적은 92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줄었습니다. 명목 성장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011년 상반기 95조 원, 2012년 상반기 101조 원에 견져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적 부진이 법인세율 인하와 경기 악화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인세율 인하와 고구 yeast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유 praised